너네 집에 내 친구 잘 있니? 엄마가? 있잖아! 내가 봤어! 슬퍼하지 마! 우리 또 만날 수 있어! 슬퍼하지 마! 슬퍼하지 마! 슬퍼하지 마! 오빠는 여전히! 엄마 사줄까? 오빠는 내 사줄까? 송이도 사고 싶어? 안 사줄 수가 없어! 막 이렇게 호락호락한 엄마가 아닌데 넌 안 되겠다! 우리 집에! 닭둥 같은 동물을! 엄마 우리 집에! 얘 있잖아! 얘는 있는데 얘는 없어서 얘가 필요해! 얘는 안 말한 거! 얘? 얘도 말할걸? 똑같은 멍멍이야! 이것도 있네! 이거 핑크 멍멍이도 있네! 아버지! 얘! 하고싶어 했잖아! 그럼 어떤 멍멍이가 마음에 들겠어? 핑크 멍멍이! 귀만 핑크인게 좋겠어! 다 핑크인게 좋겠어!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! 너 아까 얘 때문에 울었던 것 같은데! 이상하다! 얘 데려가도 괜찮겠어? 어차피 다 다 똑같아? 네! 어차피 얘 사도 돼! 어차피 얘 사도 돼? 어차피 내일 얘 사도 된다고! 알았어! 어차피 얼마에요? 핑크? 만원이요? 야! 얘 안녕할라! 얘는 안녕! 아! 자꾸 자꾸 자꾸! 그러면 얘 같이 갈까? 얘랑 갈까? 하지만 핑크가 더 좋아? 안녕! 아 진짜 특이하다! 얘랑은 안녕하는게 너무 슬프지만 핑크가 더 좋다! 감사합니다! 깨지게봄 안녕! 바이바이! 깨지게봄 안녕! 얘도 말하네! 감사합니다! 가자 가자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먹이래! 고맙습니다! 그런데 그쪽에서